2017 KB국민은행 가중미그 4라운드 1경기입니다. 현재까지 스코어 2대1로 티브로드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여기 살았죠? 어쩔 수 없어요. 아,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? 이런 데라도 하나 하고서. 교환 자체가 중앙으로 이런 데 뛸 때는 확실히 득이거든요. 왜냐하면 교환이 안 돼 있으면 여기 지금 거의 다 막혔어요. 흑이도도 뭐 이런 식으로 막으면 아예 흠집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. 이러면 흑이도 편하죠. 자, 이러고 변을 막아가는데요. 네, 여기 아주 흑으로서는 기분이 좋은 자리입니다.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왜 빨리 안 보여주죠? 지금 화변도 눈에 띄게 큰 자리잖아요. 여기 지금 여기도 넓은 자리고요. 여기는 여기 끊기는 것이 좀 있어서 지금 해야죠. 지금 근데 여기 사실 살아버리면 백 집이 없어요. 여기 뭐 한 7집, 여기 뭐 10집. 여기 살아버리면 한 25으로 끝나는 건데요. 이미 이 집으로 다 당해요. 여기 넓은 만큼 그게 좋은 겁니다. 지금 여기서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살아버리게 되면 사실 거의 승부는 난 겁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근데 중앙이 얇어서 흑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. 사실 지금 자체로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. 네. 물론 중앙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는 그냥 살아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. 네. 지금 뭐 잡으러 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. 네. 늘었죠. 알기 쉽게 살았습니다. 10초. 하나, 둘, 셋.